저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요. 특히 이제 마약 같은 경우는 마약수사대에서 원하는 모든 조치를 하였습니다. 지금 이 각종 논란들과 의혹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화가 나기시지만 제가 모든 의혹들이 하루빨리 밝혀질 수 있도록 최종 다해서 조사 받겠습니다. 그러니까 결과를 조금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요. 언제든지 다시 불러주시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. 성남의 알선 혐의 인정하십니까? 안정하신 지시의 의혹에 대해서 지금 의혹이 있는데 마약수사대 인정하십니까? 승희 씨 그때 언제 하십니까?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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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